나는 지게차다. 정말 지게차다. 내가 보는 시선은 바로 이정도 뿐이다. 지게차는 오로지 앞만 볼 수 있다. 그래서 나를 조종해주는 그 조종사 가 필요한거다.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별로 움직이고 쉽지가 않다. 땅은 미끄럽고 또 추워서 지게차에 피인 오일이 전부 다 굳어있다. 급하게 달리다 보면 지게차의 몸에도 무리가 간다. 눈이 오니 경치는 정말 멋있다. 하얀 꽃이 핀 가로수. 다른 나라에 온 느낌이 든다. 아마도 이 영상을 찍은 날은 마지막 은이었던 것 같아. 지난 겨울의 마지막 은. 눈이 굉장히 많이 온 날인데 왜 녹아있을까. 바로 염화카숨을 뿌렸기 때문이다. 염화카숨 때문에 길은 미끄럽지 않지만 내 피부는 장난 아니게 망가지고 있다. 그러나 우리 지게차는 세차 할 곳도 마땅치가 않다. 자동차 같은 경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하부세차를 하면 되는데 우리 지게차는 그렇게 자동세차 할 수 있는 곳이 없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이 상태로 장마철까지 버텨야 되겠지. 장마철 물이 많이 고여있는 웅덩이를 세게 달려가면 그때서야 염화카심을 씻기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. 그러나 또 물이 많이 튀게 되면은 수분감지센서가 작동을 해서 이 몸에 피가 돌지 않는다. 그러면 또 지게차가 빨리 달리지 못하게 된다. 그냥 염화카심을 몸에 묻힌 채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이렇게 눈이 오는 날은 차라리 가만히 안 움직이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지게차라는 지게차로 태어난 이상 물부를 가릴 수는 없지 않은가.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움직일 수밖에 없다. 정말 이날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왔다. 몇 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일을 하러 갔다가 눈이 많이 와갖고 지게차가 미끄러져서 결국은 다른 지게차의 도움을 받고 탈출한 적이 있다. 그나마 큰 도로는 달리만 하지 작은 곳 이면도로로 적어들면은 눈이 쌓여 있다. 눈은 경치를 주는 대신 멋진 풍경을 주는 대신 지게차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. 그러나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해야지 먹고 살려면 아 지게차라 그래서 먹고 살지 않는 건 아니다. 지게차 역시 경유도 먹고 엔진오일도 먹고 또 부동액도 먹어야 되고 그 외에 각종 기름을 많이 먹고 산다.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발도 갈라줘야 되고 뭐 여러가지 하지만 세수나 목욕은 잘 하지 않는다. 세수나 목욕은 오로지 자연에 맞길 뿐이다. 가끔씩 주인이 내 얼굴을 닦아주긴 하지만 넘치는 먼지나 오염물질에 감당을 할 수가 없다. 방금 닦고 돌아서도 녹록길 한번 달리고 나면 지게차는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쓰게 된다. 그러나 지게차로 태어난 삶이 뭐 별다른 건 없다. 오로지 일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. 우리 지게차는 덩치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. 온무게도 많이 나가고 또 온통 몸이 무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쇠 및 특수강으로 된 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. 그러나 가끔씩 덩치 큰 함물차들이 쥐를 쫓듯이 뒤로 몰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고급 승용차들이 추월을 하면서 지게발을 타고 넘어가려는 차들도 있다. 그런데 부딪치면 손에다 지게차가 부딪치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. 물론 지게차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승용차들이다. 물론 덩치 큰 하물차나 버스에 부딪치게 되면 지게차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단단한 무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게차를 너무 느리게 간다고 해서 또는 덩치가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될 것이다. 지게차는 달리는 무기이다. 우리들의 지게발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워서 웬만한 자동차 철판은 칼날처럼 찢어놓을 수가 있다. 제발 이 위험한 지게차 옆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말았으면 좋겠다. 지게차는 또한 전복되기도 쉽다. 무거운 물건을 들고 또는 급하게 회전하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게차는 너무 빨리 달려서도 안 된다. 물론 최고로 달려봤자 27km 밖에 나지 않는 속도지만 지게차한테는 엄청 빠른 속도다. 그렇게 달리다가 요철에 만나게 되면 몸이 공중으로 뜰 정도니까 지게차는 살살 달려야 된다. 어떤 도로를 가든지 절대로 빨리 달려선 안 된다. 어쨌든 오늘은 우리 지게차가 그냥 지게차의 눈에서 지게차의 입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 지게차가 그냥 푸념했을 뿐이다. 올겨울도 이렇게 지났다. 이젠 따뜻한 날만 남았고 좋은 날만 남았다. 앞으로 이제 꽃길만 걷자. 벌써 꽃피는 4월이 시작됐다. 자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.